기계와 기계가 웹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때 정해진 규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통신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덜 고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기계와 기계가 규격화된 방식으로 인터넷으로 또 웹을 이용해서 통신할 수 있도록 돕는 통신 규칙인 REST API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REST API는 웹의 통신 규약인 HTTP를 이용합니다 HTTP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면 HTTP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을 모아둔 30분짜리 HTTP 입문서를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API라는 것은 컴퓨터의 기능을 실행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화면에 헬로월드를 출력하는 방법은 언어마다 다릅니다 파이썬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합니다 프린트, 다큐먼트, 라이트와 같은 것 하나하나가 API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ST API도 컴퓨터의 기능을 실행시키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REST API는 내 컴퓨터가 아니라 남의 컴퓨터를 실행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앱이 이 주소로 접속하면 구글 컬린더에 등록되어 있는 나의 컬린더를 구글 컬린더에서 이렇게 출력해줍니다 또 이 주소로 접속하면 트위터의 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오는 것 뿐만 아니라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터넷과 웹을 통해서 나의 컴퓨터를 제어할 때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좋은 API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 REST API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ST API는 특정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HTTP를 이용해서 기계들이 통신을 할 때 HTTP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말하자면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블로그나 SNS와 같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한 번 쳐보자구요 하나하나의 글을 토픽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면 이런 모습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REST API에서는 리소스라고 합니다 리소스를 REST API로 표현해 봅시다 리소스는 URI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이때 토픽 전체를 식별하고 싶다면 또는 여러 개의 토픽을 식별하고 싶다면 이런 URI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컬렉션이라고 해요 컬렉션은 저기 토픽스라는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건 한 건의 데이터를 이번에는 엘리먼트라고 해요 즉 컬렉션은 엘리먼트가 모여있는 것이 컬렉션 컬렉션의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아이디 값을 엘리먼트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기 있는 1번처럼요 하지만 이름으로 만약에 식별할 수 있다면 이렇게 단수형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리소스를 URI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URI는 단지 그 정보를 식별하는 이름일 뿐이고 이 정보를 가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보에 대한 가공 방법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4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생성, 읽기, 수정, 삭제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REST API에서는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REST API는 웹의 통신 규약인 HTTP를 이용하기 때문에 HTTP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이용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곧 설명 드릴 겁니다 HTTP에서 Create Tree에서 준비된 메소드는 POST입니다 실제 웹 애플리케이션은 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수정, 생성, 삭제를 할 때 모두 POST를 쓰지만 사실은 POST는 본래 생성을 위해서 준비된 기능이었습니다 REST API는 HTTP들의 메소드들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쓰자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POST는 생성을 위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읽기는 GET입니다 삭제는 DELETE라는 메소드를 쓰는 겁니다 수정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수정은 전체 내용을 교체하는 푸시이 있구요 부분을 변경하는 패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너무 추상적이죠? 지금부터는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버에 AJAX를 위한 API인 패치라는 것을 이용해서 REST API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수업은 웹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에요 웹브라우저 대신에 여러분이 만든 모바일 앱이나 자신의 웹서버가 다른 웹서버와 REST API를 이용해서 다른 서버와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에서 이용하는 자바스크립트나 패치 API는 단지 사례일 뿐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수업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REST API를 소개를 좀 해 드릴 건데요 이 수업은 실습 수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직접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저의 GitHub 주소로 직접 들어오시거나 또는 이 QR 코드를 이용해서 이 페이지로 오시면 저의 실험실을 여러분들도 자신의 컴퓨터에 세팅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화면이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왼쪽은 REST API를 제공하는 서버의 데이터 상태를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에는 그 서버에 접속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하는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해 주세요 웹브라우저죠 그래서 우리 서버에는 두 개의 리소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topic과 comments라는 리소스가 있고요 그 리소스에서 topic 리소스에는 id는 1, 제목은 patch, body는 patch is 라고 되어 있는 글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comments라는 리소스에는 보시는 것처럼 topic id가 1번이면 얘거든요 즉 이 topic에 속해 있는 댓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저 데이터 다른 말로는 저 스테이트를 어떻게 하면 REST API로 표현하고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이 실험실에서 해보자고요 이 실험실에는 왼쪽에 있는 REST API를 제공하는 서버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생성, 읽기, 수정, 삭제, 그리고 relation을,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을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제가 구현을 했는데요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 코드 수업은 제가 나중에 후속 수업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 드릴 테니까요 또는 제가 만든 patch API 수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브라우저와 서버가 통신하는가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실험을 위해서 검사를 하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뜨고요 여기서 웹브라우저와 서버가 통신하는 걸 보기 위해서 네트워크 탭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ESC 버튼을 눌러서 서버 쪽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 콘솔 창에 표시하게 할 거예요 일단 리소스를 생성부터 해봅시다 제가 하려는 것은 topics라는 리소스에 문서 하나를 더 추가할 거예요 그걸 위한 코드가 이것인데요 여기에서는 타이틀은 patch 그리고 바디는 patch id 블라블라라고 하는 데이터를 리소스로 추가하려고 하는데 저는 저 객체를, 저 데이터를 제이슨의 형태로 바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버한테 내가 만든 데이터는 제이슨이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컨텐트 타입이 제이슨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가하려는 저 데이터는 여기 있는 topics라고 하는 리소스에 추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주소는 topics 리소스의 식별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건데 생성이 HTTP 프로토콜에서는 포스트이기 때문에 메소드로 포스트를 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REST API의 권고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그건 REST API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원하면 제이슨을 쓸 수도 있고 XML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인 리소스는 URI를 통해 식별한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메소드의 이름을 적당히 HTTP의 규정대로 사용한다가 핵심입니다 그럼 제가 이 코드를 한번 실행시키면 여기에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과 여기에 출력되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셋, 클릭 데이터가 잘 추가됐죠 다시 보면 리소스가 포스트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테이터스가 2021이라고 뜨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방금 추가한 데이터가 출력된 거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 토픽스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싱한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어떤 식으로 HTTP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이루어지는가 를 살펴보자고요 REST API를 이용했을 때 말이죠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가 요청이죠 요청의 실제 내용을 보려면 뷰소스를 보시면 원래 브라우저와 서버가 통신한 실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브라우저는 서버한테 POST라고 적어서 보냅니다 저것이 바로 메소드이고 POST는 생성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URI예요 즉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slash topics가 가리키는 데이터니까 여기는 1위 소스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 내용은 여기 뷰소스를 보면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전송을 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타입이라고 우리가 알려줬어요? 여기 컨텐트 타입에서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이니까 서버는 제이슨의 형태에 맞게 파싱해서 여러 가지 처리를 알아서 해주겠죠 그럼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할 건데요 그 응답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2021 이라고 하는 응답 코드를 보내줬어요 2021은 데이터의 생성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줄 때 사용하는 약속된 번호예요 그리고 그 번호의 이름이 created인 거예요 즉 REST API에서는 서버 쪽에서 어떠한 일을 처리하고 그 처리한 일의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응답 코드와 응답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하자는 것이 REST AP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서버한테, 클라이언트한테 응답한 데이터는 여기 있는 이런 식의 데이터인 거죠 이 데이터고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를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리스폰스, 즉 응답 패더의 컨텐트 타입이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이라는 것을 서버가 리버내는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REST API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REST API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통신할 것인지를 규정하지 않아요 JSON을 쓰셔도 되고 XML을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리소스를 식별할 때는 이렇게 URI를 통해서 식별한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포스트, 겟, 패치, 딜리트와 같은 HTTP의 고유한 메소드를 이용한다 그리고 결과를 알려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응답 코드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를 알려준다 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권고하고 있는 것이 REST API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HTTP 프로토콜을 HTTP 프로토콜답게 사용하자는 것이 REST API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읽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이 리소스를 우리가 읽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 개를 그룹핑해서 가져오는 즉, 컬렉션을 읽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의 데이터, 즉 엘리먼트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컬렉션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컬렉션을 읽을 때는 Topics라고 하면 저 Topics에 해당되는 리소스 데이터 전체를 가져오는 겁니다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한 줄이 추가가 됐고요 그 내용을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Request를 할 때는 get로 슬래시 Topics를 하게 되면 Topics 리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응답 코드로는 200, 즉 잘 끝났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응답해 주고요 그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고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 타입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져요? Content Type이 Application JSON이니까 우리는 얘를 JSON의 데이터 타입에 맞게 해석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컬렉션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한 건 한 건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시면 Topic slash 2번 즉 이 데이터의 식별자를 뒤에다가 적어주는 걸 통해서 요청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되고요 Headers를 살펴보면 Request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갭 방식으로 Topics2를 가져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읽기에 대한 거예요 읽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컬렉션 또 하나는 Element를 읽어오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리소스를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수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분 수정이 있고 전체 수정이 있습니다 부분 수정은 patch 전체 수정은 push입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Topics 리소스의 2번 데이터 얘죠 방금 추가된 저 데이터를 수정할 때 여러분이 전체를 수정하는 것과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 라는 것을 볼 건데요 일단 부분 수정부터 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title 데이터만 이렇게 딱 보내고 여기 있는 body 데이터는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뀔까를 보자고요 자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atch-patch 이렇게 발음이 비슷하네요 이렇게 되거든요 즉 여러분이 이 title만 언급하면 title만 수정되고 나머지에는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patch입니다 patch 그때 프로토콜은 request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atch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put은 어떻게 되는가를 좀 보자고요 실행을 하면 우리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title만 언급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자고요 자 실행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title만 데이터를 보냈더니 title만 살아있고 body는 사라졌습니다 즉 put은 전체를 교체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전송한 이 데이터로 전체를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식별자인 id를 제외하고 여러분이 언급하지 않은 데이터는 삭제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put입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delete를 시켜보겠습니다 delete를 시킬 때는 그 리소스를 이렇게 지정하고 메소드를 delete를 하시면 되는데요 실행하면 단순해요 이게 삭제가 되겠죠 해봅시다 클릭하면 삭제가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삭제를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어떤 엘리먼트만 삭제할 때가 있고 컬렉션을 삭제할 수도 있겠죠 컬렉션을 삭제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 전체가 삭제가 되는데 상당히 위험한 명령이기 때문에 막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쓰고 있는 솔루션은 막혀있기 때문에 실행을 해도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REST API를 사용할 때 아리송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떠한 리소스와 리소스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걔를 어떻게 URI로 표현할 것인가 이게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여기 있는 이 topics는 comments를 포함하고 있어요 댓글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topicID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1번은 topics의 1번을 의미하니까 여기 있는 두 개의 댓글은 이 REST라고 하는 글 하나에 종속되어 있다 라는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URI로 표현하는가 그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모가 되는 것을 앞에다가 적고요 그 부모의 엘리먼트에 id 값을 적고 그 다음에 자식이 되는 종속되어 있는 리소스의 이름을 URI로 적어서 표현한다 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REST API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는데요 REST API는 그렇게 복잡한 권고안이 아니에요 기계와 기계가 HTTP를 이용해서 통신할 때 리소스는 URI로 행위는 메소드로 결과는 음답 코드로 HTTP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ST API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신 것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245 trainers BTS 지우 ин